잉여멘 더블룩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인어가 되었습니다 인어가 된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일단 뭔가 옷을 입고 멋지게 꾸며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디를 먼저 해볼까? 음... 어떤... 일단 머리카락부터 심어줘야겠다 오호 엄청 멋있어 음... 이런 머리카락 좋지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하고... 그 다음에... 우와 이 머리카락은 뭐야? 이거 완전 멋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? 우와... 야 엄청 멋있잖아? 이것 봐봐 오... 옷을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네 꼬리가 중요하지 꼬리를 이걸로 달아주고 꼬리에다가 여기 상어 이거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줘야겠다 이게 뭐야 하... 바봇이야 뭐야 아하하하하하 그래 이거다 오 좋다 이걸로 가야겠다 자 오늘... 인어가 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코디 끝 어? 저기에 미호랑 니아가 저기... 우리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애들아 어 여멘아 어 미호야 한참 기다렸잖아 너 인어가 되더니 좀 악마같이 생겼다 어? 하하하하 마녀 같은데 야담된 소리야 완전 완전 아름다운 인어공주구만 어... 근데 되게 코디 잘했잖아 끝부분에 이 하트로 포인트를 주고 이야 잘 꾸몄다 여멘아 놀라지마 미아가 정말 이뻐졌어 그래? 한 번 볼까? 엄청난 미인이야 엄청난 미인? 아 이 아틀란티스에서 나를 찾는 왕자님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당신? 저기... 톡? 네? 아 누구신데요 저예요 왕자 아 왕자님? 안녕하세요 아아악 공주님 공주님 털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? 아 제가 좀 털 부자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 어쨌든 오늘 인어가 됐으니까 마음껏 헤엄쳐볼까? 좋아 자 얘들아 오늘 이 이너마을에 왔으니까 어떤 것부터 즐겨보지? 일단은 카페에 가서 우리 차 한 잔 할까? 어 좋아 일단 아틀란티스에서 먹는 차 맛은 어떨지 자 여기 어떤 차를 마셔볼까? 여기 해초주스 하나 주세요 해초주스 하나 주세요 해초주스요 여기 앉아있자 카메라 중에 알바색 너무 이쁘지 않아? 여기 알바색이 그렇게 미니돼 오우 서비잉 오우 예에 아우 왔다 출렸나 봐 자 여기 바닷속에서 맛보는 아메리카노 먹을 사람 아 부담들어 와 얘 얘 얘 어 좋아 안 눕어서 봐봐 세상에 세상에 나 뭐가 그렇게 쳐다볼까고 그럴까? 안되겠다 카페에 먹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리아 때문에 다른 거 해야겠다 일단 이 공원에 좀 앉아서 우리 이런 바닷속에서 움직일 때는 커피 한 잔 들고 다녀야 뭐가 있어 보이는 거 몰라? 바닷속에서 커피 들고 있으면 커피 다 날아갈 텐데 아닌데 아 얘들아 너네 목욕하고 왔어? 나 오늘 목욕을 안 하고 와가지고 우리 같이 스파 즐길까? 설마 같이 목욕하자는 거 아니지? 야 우리 지금도 같이 물 쐈겠어 어 오 여기가 바로 아늑한 스파 이제 왔어? 어 지금 왔어 기다렸잖아 얘네 정말 부담스럽다 아 기집애 자 우리 이제 스파를 좀 즐겨볼까? 어 뭐야 이거 시집애 꼬랑지 좀 빡빡 닦아 비린내 나잖아 야 우리가 비린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근데 인어공주가 스파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? 지금도 물속에 있는데 어 따끈하구만 이게 바로 해물찜이지 아니 색깔도 빨간색이네 해물찜이네 야 너무 동심파괴 아니야? 뿅 어 얘들아 여기 우리 인어 마을에 살고 있는 개딱지들이야 일하고 있어 열심히 열심히 공사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만들어주는 애들이야 어쩐지 와 이 친구한테 장내가 아주 유명한 간장게장인걸 야 동심파괴 아니야? 인어 인어 간장게장 먹어? 와 이번엔 여맨이한테 내 비밀장소를 하나 소개시켜줘야겠어 오 진짜? 나만 가는 곳인데 너희들에게 알려주도록 할게 따라와 알았송 근데 조심해 이곳은 헤엄을 잘 못 치면 영영 나올 수 없으니까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싱크홀이다 리아야 여기 도대체 어디야 여기 설마 일로 내려가면은 설마 백퀸시티 나오는 거 아님? 아니 여긴 메롱시티인데 메롱시티야? 메롱 헐 무서워 여기 오면 다 메롱말투 써야 돼 메롱 너네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 내려오니까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? 무슨 무서운 이야기? 이 지하 깊숙한 곳에 마녀가 살고 있대 그 마녀가 인간 다리를 주는 대신 목소리를 가져간다는 거 있지? 그거 어디서 들은 얘기 같은데? 어쨌든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야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았다 얘들아 너희 여왕 폐하님한테 인사는 드렸니? 여왕 폐하님이 있어? 어 있어 몰랐어? 한번 안내해봐 여왕 폐하님이 여왕 폐하님이 있는 것도 몰라 아 진짜? 우리들의 여왕님이잖아 그래? 요즘 누구지? 어 여긴가 보다 성인가 보다 그치? 여긴 학교 같은데? 그래? 나가볼까? 우리 온 김에 공부도 좀 할까? 어이가 학교야? 학교네 여기는 사물함 있잖아 나 진짜 어제 어이없었잖아 완전 어제 그 기준배가 갑자기 나한테 소공간을 하더라고 아 진짜 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짜증났잖아 아 너 자방고등화 부위 될 뻔했네 야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초장을 걔한테 뿌렸지 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우리 인어공주 마을에 아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나한테 소고 뿌릴 때 안 그래도 염도 칙칙해서 기분 안 좋았는데 아 진짜 웃긴다 아 얘들아 찾았다 카페 밖으로 나와 알았어 카페 밖으로? 여왕페아님이 카페 밖에 계신대 자 카페로 한번 가보자 여기 여왕페아님은 여기 신전에 계셔 어 여기? 오 이 구슬 안에 들어가면 여왕페아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야?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이거 엄청 아름답다 어 여왕페아님 네 꾸기니셔 와 아 엄청 이쁘시네 아 여왕님 너 소금간이 좀 피로해 보이시는데 야 너 먹을 생각밖에 안 하지 어 여기 펫이 있어 얘들아 맞아 여기 펫이 있어 나 1400원 있는데 펫 한 마리 사야지 군붕어 사야겠다 붕어야 절대 저기 리아라는 저 아줌마한테 가까이 가지마 너 그럼 바로 횟감 된다 알겠지? 야 이거는 이거는 좀 내가 봤때 시가 한 2만원 짜린데 하하 와 어쨌든 여기 되게 아름답네 여왕페아님이 계신 이 왕궁 어 빛나니까 더 군침 우린다 어 근데 위에 올라가면은 막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올라가보자 안 돼 요미 난 낚시 당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위에 뭐가 있어 스포츠팝 편 못 봤어? 너 지금 낚시 당하는 거야 내려와 다행히도 막혀있네 아빠 나 이거 마녀됐어 마녀 너네들 인간으로 만족해줄 테니 목소리를 내놔라 목소리는 넘나 소중해요 너는 목소리가 없는 게 낫겠구나 하하하하하하 와 여왕이 여왕이 흑돔이네 흑돔 야 흑돔이라니 이거 그거야 마녀야 마녀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참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자 야 이게 너네 집이야? 응 엄청 좋지 오늘 음식이 뭔데? 육회수 빅빠 빨리 여기다 올려봐 뭐를? 니가 키우는 구피 하하하하하하 아 내 물고기 열이야? 내가 와사비 간장으로 죽겠어 야 무슨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어 우린 이너고 아니 리아야 아직 못 먹어 염지해야 돼 얘들아 나는 좀 잘게 이제 오늘 너무 즐거웠고 나중에 꼭 보자 와 나 잘 때 속은 부리면 안 돼?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켰네 오늘 우리 멤버들이 인우공주가 되었어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뿅 좋아요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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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